문재인 대표와 홍준표 도지사 간의 무상급식 협상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했습니다. 양측의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학부모 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세정치민주연합은 현행 학교 급식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가 추진해온 광역시 승격작업이 민간 주도로 전환됩니다. 시민대토론회와 국회의원 정책간담회도 열립니다. 주택가 좁은 골목길에 주차를 방해하는 불법 적치문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택가 좁은 골목길에 주차를 방해하는 불법 적치문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